신호가 바뀌겠죠? 바뀌었어요. 다시! 신호대기하고 있다가... 바뀌고 몇 초 만에? 지금! 여기도 사람 없고 여기도 사람 없네요. 좌우! 하나, 둘! 와... 완전히 바뀐 다음에 뛰어들어왔네. 보행자가 경찰에 신고했대요. 보험사에서 보행자가 더 잘못한 거예요? 그랬더니 내가 왜 더 잘못이야? 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해서 그래서 블박차 운전자가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받은 상태랍니다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충돌 직전 눈부심으로 인해서 오른쪽이 잘 안 보였어요. 그런데 빠르게 뛰어왔어요. 우리 보험사에서 보행자가 더 높다고 연락이 간 후 보행자가 납득할 수 없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답니다. 오늘 경찰서에서 사고 경위서를 작성 후 공소권 없음, 종합범 들어있으니까 대신 벌점 10점 그리고 범칙금 부과한대요. 일단 기가했대요.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가해자가 된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. 직견 심판이 필요할까요? 사고 직후 대인 접수 및 핸드폰 파손이 있다고 해서 대물 접수도 했습니다. 하지만 보행자는 휴업 손해 및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제가 범칙금을 내면 가해자가 되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. 이것으로서 우리 보험사에서 다 달라는 걸 다 줄까 봐 걱정이 됩니다. 이때 바뀌었어요. 여기 먼저 보고 그다음에 여기 보고. 이제 가야지. 가는데 후더닥...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보는 게 이쪽 먼저 보고 이쪽. 또는 이쪽 먼저 보고 이쪽. 그런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한 번 봐야 될까? 빰빠빰빰빰빰빰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신호 바뀌고 한 2초간... 횡단보도 신호가 바뀐 지는 한 2초 이상 지났겠죠. 그런데 후다닥 뛰어들어요. 깜빡일 때 누른 게 아니라 신호가 바뀐 다음에 후다닥 뛰어들었습니다. 경찰은 블박차가 잘못이랍니다. 왜? 차 대 사람 사람은 무조건 더 차가 잘못이야. 깜빡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블박차 잘못 있습니까? 잘못 없습니까? 투표 시작! 과연 이런 경우도 블박차 잘못 있을까요? 아까 없었는데? 이제 가는데? 팍! 여러분들이 100%는 블박차 잘못 없다는 의견입니다. 그런데 이럴 때 경찰과 보험사는 차 대 사람 사람은 무조건 더 차가 잘못이라고. 우리나라 교통조사관 중에서 95% 이상이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될까요? 범칙금 내지 마세요. 내지 말고 직전시판 가세요. 그런데 판사가 나 바빠요. 나 블랙박차 볼 시간 없어요. 그러면서 안 보고 그냥 유죄. 불만 있으면 정치 재판 청구하세요. 이런 판사가 있고요. 저 바빠서 또는 봐도 잘 모르겠어요. 그러면서 기각하는 판사도 있습니다. 그런데 영상을 보면... 영상을 본다면 어떻게 할까요? 이거 몇 초 안 걸려요? 전부 다. 몇 초 걸리나요? 여기서 이 영상이 바뀌고 그다닥 뛰어들어오고 꽝! 10초 걸리네요, 10초. 10초를 판사님께서 바빠서 안 봐주시면 그럼 오래 걸리죠. 판사님께서 보신다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자꾸 자꾸 봐야 되네. 이럴까요? 즉결시방기로 간 나중에 꼭 좀 알려주십시오. 1. 9. 10. 10.